겸포도 이거 넣어봐 이게 타고? 그럴래요 아니 이것도 넣고 이거 두 개도 넣어봐 그것도 괜찮겠다 그치? 같이 그렇지 그렇지 나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한솔이도 겸포도랑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? 응 겸포도 넣고 깨도 넣고 겸포도 이거만이야? 와 진짜 맛있겠다 겸포도 이거만이야? 응 그것도 넣고 깨도 덥지만 너무 많아 그렇게 많이 넣으면 그래 그럼 안 많아 그렇게 많이 넣으면 많아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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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? 우리 조카 딸 우리 딸 손년딸 우리 손년딸 예쁘게 찍어주세요 송편 체험하는 거 자 우리 손년딸 우리 손년딸 네 우리 손년딸 아 아 어쩐지 뭐 좀 가보시더라 아 아 아 아 우리 사위 사위 딸 네 아 아 뭔지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아 그랬어요 아유 정말 아 진짜 아 amis 여기도 Bennett 아 맞아요 우츠비 이렇게 조금 조금 해야지 안 익혀져 좀 많아 너무 많이 넣어야 맛있게 두 개만 하고 맛있게 했는데 아주 마치로 이렇게 해서 넣고 토마토 넣어야지 봐라, 이제 이런tle 이렇게 넣어야 맛있지? 하하하핳하 하하하하 생방이 탄식 생방이 탄식 생방이 탄식 햇빵 안 해도 돼. 하늘이 너 하늘도 만들 거야? 하늘이 또? 이렇게 넣고서 손을 주면 넘들어. 엄마 내 것도 저거? 항상 둬야 돼. 알았어. 엄마 내 거 자꾸 부서줘. 어 원래 그래. 쌀가루도 그렇대요. 어 얘 얘 손은 드네. 예쁘게 짖어주네요. 다은이 손은 한번 힘들어 줘. 할아버지한테. 이거 한 번 달라고 그래. 이거 할아버지한테 손 흔들어 줘. 안 돼. 안 돼. 다은아. 이거 한 번 흔들어 주세요. 그래? 예쁘게 만들고 있나요? 괜찮아. 어차피 엄마가 좀 있어. 이거 쭉쭉쭉 나를 예쁘게 해주거든. 말 돌려야지. 말 돌려야지. 말 돌려야지. 너 집에서 맨날 깼잖아. 말 돌려봐. 말 돌려봐. 그럼 안 뗄 수도 있어. 안녕. 안녕 친구들. 나 소표 만들고 있어. 나 소표 만들고 있어. 아니요? 네. 유튜브 촬영 중이에요. 상당히 해봤어요. 이거 예쁘게 나오게 한다고 해. 여기 이걸로. 여기 이걸로. 여기 이걸로. 나 올려줘. 저거. 나 올려줘? 아니야 아니야. 이거 안 맹는 거야. 저거. 떡 찌면 떡 찌면. 지금 막 처음 찍으셨어. 지금 이걸로다가 해요. 애기 한 번 말려주세요. 여기. 여기. 저거. 저거. 요거를. 요거를.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 해가지고. 요걸도 이제. 요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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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. 어? 엄청 많이. 손이 부족하나, 여기에 익거나 말거나 안 익으면 먹어야지. 맞아요? 그래요. 그래서 보내주세요. 이게 안 보이지? 안 보이지? 아, 꼭 찍을래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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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연아 이리로 와 찬도 있어 할라그러니까 뭐지? 모양 문화체나? 모양 문화체를 눌려주세요 바로 오늘의 기름이 소스 음 맛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다운이도 할아버지 하나 드려 다운이도 할아버지 하나 드려 다운이도 할아버지 하나 드려 잘 못 만들겠지? 아까 주물러가지고 소를 넣을 수 있게 동그랗게 만들어 길쭉하게? 소를 들어갈 수 있게 동그랗게 오목하게 그릇처럼 만들어서 속을 넣고 약간 갸름하게 만들어서 계속 들어간 거예요 여기만 해요 내가 틀어갈 수 있게 만남 참고하네요 새송路 잘했어 소영이 되게 잘 걸렸는데 많이 줄어들겨야 아까 ribution 식혜랑 같이 드시고 아 아 아 5